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찬송 1장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철로 그 빽빽한 삼림을 배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리에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아수로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수로를 어떻게 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2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그날의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해가 풀어지리라. 이 말씀에 그날의 그의 무거운 짐이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는 바로 아수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로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멍에 메여서 그렇게 치고 눌린 채 억압을 당하며 살아왔었는데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27절에 다시 보시면 그날의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해가 풀어지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기름진 까닭에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너무 미약해서 강대국인 아수로에게 사로잡히고 눌려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이 기름지게 되면 번성케 되면 약속의 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대국이 되면 그 아수로의 멍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다. 그런 뜻을 역사적으로는 내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이 기름진 까닭에 라고 하는 이 작구, 이 어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진 까닭, 어떤 뜻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의 뜻이 뭐죠? 기름붐 받은 자, the anointed, 기름붐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수로의 멍에 치고 눌리고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붐 받은 자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메시아의 뜻은 the anointed, 기름붐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뭐죠? 그리스도의 뜻도 역시 the anointed, 기름붐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그 두 단어는 어느 언어인가? 메시아는 어느 언어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오죠. 구약성경이 쓰여진.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 언어입니까? 그리스도는 신약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지 그 두 단어는 똑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붐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탄생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탄생 훨씬 전에 주전 8세기니까 700여 년 전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아수르를 제압하시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인가?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있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장면들을 여러분 떠올리실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의 현연 에피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현연이 종종 성경 속에 나타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붐 받으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원자를 역사 속에 보내셔서 압제당하던 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기름붐 받은 자라는 뜻인가? 여기에 기름진 까닭에 라고 하는 억구 속에 담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4주에 걸쳐서 배웠는데 성령은 무엇과 같으신가? 성령은 바람과 같고 물과 같고 불과 같고 그리고 무엇과 같습니까? 기름과 같다. 4가지. 너무 자주 잊어버리니까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사자성어로 기억해 두시라 했는데 문제는 사자성어가 또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 성령은 무엇과 같은가? 사자성어 기억하십니까? 뭐죠? 풍수, 화류. 기억하시네요. 혹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뭔가 다르긴 다르십니다. 풍수, 화류. 성령은 바람과 같고 물과 같고 불과 같고 기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진 까닭에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아수르의 멍해를 부러지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멍해는 나무 멍해도 있고 또 철 멍해도 있어요. 아수르의 멍해가 나무 멍해와 같다면 바벨론의 멍해는 철 멍해와 같이 옴짝달싹 못하게 이스라엘을 얽매이게 했었죠. 그런데 그 나무 멍해가 성령의 권능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부러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모든 이스라엘의 성들이 다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만 남을 정도로 마치 환란과 전쟁의 물결이 거의 목에까지 차올라서 이제 예루살렘만 함락되면 완전히 멸망당할 지경까지 내몰렸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아수르 왕 산해립의 군대를 무찌르십니다. 18만 5천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를 그렇게 압제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멍해가 나라의 형태로, 국가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도 죄의 멍해가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고 마귀의 압제가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죠. 거기서 과연 인간이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있는가? 인간이 열심과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런 자유와 해방을 스스로 획득할 수가 있는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불가능입니다. 죄는 집요합니다. 죄는 끈질겨요. 성경에서 죄를 묘사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곳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했을 때 죄를 어떻게 묘사한다고요? 얽매기 쉬운 죄. 죄는 한 번의 흉악한 몰고를 드러내미 없이 달콤하게 아름답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차츰차츰 달겨들어서는 옴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얼검에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심상이 여기에서 받아들였던 그 유혹이 그 시험이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억압으로, 멍해로, 결박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실전, 인간의 실상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누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죄를 지으면 무심코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지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내가 그 죄의 종이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헤매이고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얽매이가 쉽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기가 쉬워요. 그것을 인간이 결심과 의지로 그 죄의 몽예를 끊어버리고 부러뜨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있는가 성경은 불가능하다. 그 죄 자체도 너무나도 집요하고 강인한 몽예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 죄와 쉽게 동맹을 맺고 결합해서 나를 고꾸라뜨리려고 하는 내 적이 안팎으로 있다. 밖에는 죄여 내 안에는 육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유혹과 육신 밖에서 다가오는 유혹과 내 안에서 작용하는 육신이 만날 때 그때 죄가 발생하는 거죠. 한 번 죄에 사로잡히면 그 죄의 결박이 다가오는 정죄감, 죄책감과 함께 너무 무겁게 나를 내리눌러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과연 누가 나를 자유케 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누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누구예요? 크리스토, 예수,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성령은 무엇과 같은가? 성령은 기름과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한 두 주 전인가요? 기억을 하시는지 설교 제목, 기름과 같은 성령, 제목은 기억을 하시겠죠 본문이 뭐셨는지 기억하시면 정말 그분은 칭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름과 같은 성령, 딱 한 구절의 성령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정말 상급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어떤 말씀이죠? 사도행전 말씀이었어요 몇 장입니까?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이사야 10장인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이사야 27장, 27에다가 각각 일식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38이 되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름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4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4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의 사역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다가 무엇을 부셨다구요?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붙듯 하셨다구요? 기름붓듯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무엇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구요? 마귀에게 이스라엘이 압수로에게 눌린 것처럼 지금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눌려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마귀의 몽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자육해 주신다 예수의 자육해 하시는 역사는 역사는 성령의 기름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예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나를 억압하던 마귀를 제압하고 내가 자육해 된다 그런 중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인간의 열심과 의지와 능력으로 도저히 상대할 수 없었던 아수르 제국과 같은 거대한 사탄 사탄이 억압해서 어떻게 인간이 해방될 수가 있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이 기름진 까닭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계가 빡빡하게 잘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거기다 뭘 치죠? 기름을 치죠 유난류를 칩니다 그러면 기계가 잘 돌아가서 생산을 하게 되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빡빡하게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유난류가 부어지게 되면 인간관계가 잘 돌아가게 되면 인생이 잘 나갑니다 10편 45편에 보면 성령을 가르쳐서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스에서는 그것을 희락의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즐거움의 기름이요 희락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심령 속에 있으면 그런 희락, 그런 즐거움, 그런 여유가 있어서 인간관계가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최악의 문제, 난제, 장애물 바로 죄와 마귀를 우리가 극복해야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번창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내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오직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이 바로 기름진 까다 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죄와 마귀를 물리치고 자유와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저희 자녀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 예수님 저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